1등한 사람 맵이 2탄이 나왔네 2탄이 넘버 2 요걸로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엄청 신경쓴다 어디 됐죠? 감사합니다 뭐지? 뭐야? 뭐 퍼즐인가 보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? 버그를 약간 이용해서 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? 무적 이용해서 빨리 아이고 다 왔는데 무적 이용해서 빨리 가는 건데 자 여기는 숙여가지고 슉슉슉슉슉 들어가서 바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보라에 보러 내려주시고 작아진 다음에 가시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어? 뭐 아까 그냥 갔잖아 어떻게 갔죠 그냥? 아 그런가 떨어지는 게 없어야 되나? 아 이렇게 신기하다 버그인가? 뭐야? 뭐야? 갑자기 렉 걸렸어 방금 올 때 렉 걸렸어 뭐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간 렉 있었는데 침착을 껴주시고 여기 있다가 오는 거 그냥 밟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주시 어이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요시 먹고 튕겨 나오면서 여기서 아픈 상태로 빨리 가야 되는 거 빨리 빨리 아 더 빨리 간단하죠? 골 넘나 아 깜짝이야 넘나 쉬운 거 약간 뭐 센스있는 맵이었는데 저를 굴복시키기는 약간 쉽다 간당간당 오늘은 간만에 슈퍼익슨 한번 가볼까? 요즘 제가 컨트롤이 물이 올랐거든요 뭐 장난 아니거든요 어떤 게임이든 박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